이번 문제는요. 2021년 6월 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Virtual Idea Exchange에 관한 다음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Virtual Idea 뭘까요? 가상 아이디어입니다. 가상 아이디어에서 Exchange니까 교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안내문 말고 그 밑에 있는 보기부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쌤은 보기에서 1번에서 5번이 있으면 쌤은 5번부터 올라갑니다. 우리 친구들 따라서 같이 올라와주세요. 자, 채팅방 입장시 동아리 명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채팅방 입장시라고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찾아가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디 있을까 하고 봤더니 여기 있네. 바로 밑에. 원래 5번이라고 하면요. 이 안내문에서도 거의 끝쪽에 나와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너가 채팅방에 들어갈 때 너의 실제 이름을 타이핑해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얘들아, 동아리 명이 아니라 내 진짜 이름을 적어야 되는 거니까 5번은 틀리게 되는 거겠죠. 자, 얘들아 우리 지금 여기 보면 뭐예요? 일치하는 거 골랐네? 그럼 5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 자, 그리고 우리 그 다음 접속 링크는 링크를 문자로 받는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얘들아, 4번에 관련된 정답 근거는 뭘까요? 여기 있죠. Get the assess link. 접속 링크입니다. 접속 링크 들어가 그리고 클릭해. 이게 되는 건데요. 자, 뭐라고 적혀있나요? 문자 메시지에 의한 접속 링크예요. 근데 얼마나? 10분. 자, 미팅 10분 전에 이제 메시지가 오는 거죠. 접속 링크 메시지가 오면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클릭을 해라. 그럼 접속 링크 통해서 그거를 문자로 받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 이걸 그대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3번 볼까요? 회의는 3시간 동안 열리는지 볼까요? 자, 회의 3시간 맞나요? 시간이 나왔는데 어머, 2시간이야. 이걸 2로 바꿔. 자, 2번 티켓 판매. 자, 티켓 판매는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생님 맨 처음에 티켓 판매를 보고서 여기서 티켓 판매가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 논의 대상을 찾으셔야 돼요. 논의 대상이 어디 있어? 여기 있죠. What to discuss. 무엇을 논의할 거냐? 라고 할 때 3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티켓 판매입니다. 아, 논의할 주제는 티켓 판매. 그래서 이 티켓 판매는 논의 대상에 제외된다가 아니라 해당된다, 포함된다 라고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2번도 틀리게 되는 거고 자, 1번. 동아리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자, 이것도 대충 본 친구들은 맞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Club only participant. 어, 뭐야? 동아리 사람들 다 되는 건데? 아니죠. 동아리 회원과 동아리 리더는 달라요. 그래서 여긴 리더들만, 동아리 회장들만 가능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뭐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직책을 다한 리더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에서 1번도 틀리게 되는 겁니다. 팀장 Load